그게 초창 원래부터의 컨셉이었고 그게 이제 되면은 뭐 특정 유닛이 너무 구리다 그거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구리면 다른 거 써라 이러면 되니까 구리면 다른 거 써 이러면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손에서 블랙대 캡틴 스파르탄의 뉴 호라이즌 경기를 같이 보죠 지금 우리가 불만 가지는 인구수 그것도 나중에는 뭐 고티어 유닛인데 인구수를 적게 먹고 대신 성능이 적다거나 이런 컨셉의 유닛도 나오지 않을까요? 대신 뭐 이제 좀 한정적인 기능을 하겠죠 아 근데 애매하긴 하다 이거 유닛 디자인을 어떻게 하려나? 초창기부터 저렇게 인구수 처먹고 HP 쎄고 막 데미지 쎄고 그런 거를 막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보니까 캡틴 스파르타 님은 정차를 되게 빨리 갔어요 정차를 미친 듯이 빨리 갔고요 지금 거의 첫 일꾼이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냥 첫 일꾼이 바로 정차를 한 것 같고 원배럭 다음에 멀티인 걸까요? 원배럭 다음에 멀티네요 아 서예똥 님은 서예똥 님도 원배럭이에요 원배럭에서 이제 멀티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질럭 같은 유닛이 뱀파이어잖아요 얘는 150원이거든요 인구수는 똑같이 2인데 150원이고 여기서 나오면 불독 불독 어딨어? 얘가 불독인데 얘는 100원이에요 인구수는 똑같이 2고요 어 기본부병은 다 똑같이 인구수가 2에요 여기서 인구수 1인 거는 1군밖에 없어 아 불독은 사거리가 15구나 자 서로 원배럭 멀티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서플을 지었는 서플을 먼저 서플 2개 확보하고 멀티하고 서예똥 님이고요 근데 서플 2개 확보하는게 좋아요 왜냐면 서플 하나면 인구수가 2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구수 15 채우고 그러면 나머지가 15에서 그럼 인구수 8 남잖아요 8? 인구수 8이면 보병을 4개밖에 못 뽑아요 그래서 보병을 꾸준히 뽑아줄 수가 없는데 나의 이 해설이 무색하게도 서예똥 님이 보병을 꾸준히 안 뽑네요 꿀쭘하게 실이 음 이렇게 서플을 2개를 일찍 확보하면은 아 이 보병을 꾸준히 뽑을 인구수가 확보된다 아 정말 좋은 플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뽑네요 왜 그럴까요 티어를 올리고 있었네요 자 티어를 빨리 올렸고 여기는 자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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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에 2배럭 찍고 보병을 안 보고 왜 배럭을 두개 짓냐고요 아 여기는 2배럭이 아니에요 서플 투서플이라고 그러죠 투서플 그리고 여기는 2배럭 잘 돌리고 있죠 여기는 2배럭 잘 돌리고 있고 근데 여기 2배럭 돌리기 좀 힘들어요 300씩 들어가야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꽉 차야지 이제 원활하게 돌릴 거에요 꽉 차야지 원활하게 돌릴 거고 내가 이 아머리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머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보병 업그레이드 뭐 메카닉 업그레이드 이제 공중 유니 업그레이드 요거는 공통이에요 이 게임의 업그레이드는 공방이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방어력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체력이 올라가요 방어력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체력이 올라가서 이게 업그레이드를 1업을 딱 해주면 이게 체력이 퍼센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취소해야죠 어? 취소 못했다 취소 못한거 같은데 아 자원사람을 볼 수가 없어 이건 확실히 취소했고요 아니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 메카닉 몰래 메카닉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메카닉 건물에서 나오는 유닛들은 이동속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전진해서 지을 필요가 없었죠 특히 치타는 거기서 나오는 1티어 유닛 펀비 유닛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동속도가 이 게임에서 가장 빨라가지고 저렇게 안해도 되는데 조금 오버했고요 오버했고 일단 그래도 이제 서로 무난하게 멀티를 먹은 가운데 활성화가 근데 여기는 8개의 빵 여기는 4, 6 활성화는 그래도 여기가 기름을 좀 더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가 좀 더 잘 되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병 10개 돌려주고 있고 아까 저기 팩토리를 취소를 어쨌든 하나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로 돌려내요 여기 보병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죠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은 데미지가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요 여기 체력 225죠 이따가 업그레이드되고 나면 이 체력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여기 한번 찌르러 가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찌르러 갈 수 있을까? 라이칸 아까 개구린 유닛 어 사거리가 11이네 여기는 여기 15 값싸고 유닛 많이 나오는 정도 글로벌리스크요 어 글로벌리스크 이거 여기서 여기 말고 다른 종족이요 글로벌리스크가 그 트루퍼 기본 보병이 아 50원이에요 그리고 7초마다 나와요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싸고 근데 제일 사거리가 길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트루퍼의 특징 데미지는 별로인데 데미지는 DPS가 6인가 그러거든요 지금 얘는 DPS가 17이잖아요 DPS가 17인데 얘는 지금 DPS가 30이거든요 근데 트루퍼는 DPS가 6인가 온가 그것밖에 안 돼요 대신에 사거리가 33이에요 얘 보면 지금 사거리가 15잖아요 얘의 두 배 이상인 거죠 트루퍼가 33인... 보병이 33인건 걔가 유일할거야 그래서 트루퍼는 그리고 트루퍼는 스팀팩이 있어요 스팀팩이 있으면은 이제 DPS가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11, 12까지 올라가거든요 DPS가 그래서 이제 트루퍼는 그렇게 모이면 모일수록 세지는 유닛이고 사거리가 33이나 된다는 그... 밀집 화력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유닛이고 값싸고 빨리 나오고 어 여기 찔렀어요 어어어어... 이게 세 개밖에 없어서 이거 뚫릴 텐데 자 이거 뚫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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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어별로 없나? 자 레이디이션존 이거 데미지 주는 장판 스킬이거든요 자... 데미지를 받고 있긴 한데 아 이거 맞긴 맞겠다 맞긴 맞겠네요 라이카닝 구원을 하러와서 이 고스트 코어는 글로벌 스킬이에요 여기 보면은 첫번째 글로벌 스킬 두번째 글로벌 스킬 이제 글로벌 게이지를 소모해서 쓸 수 있는 스킬들이 다 있거든요 요 지금 레디에이션 존도 뉴 호라이즌이 쓴 글로벌 스킬 두번째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데미지를 도트 딜로 주는 장판을 깐다는 스킬이었고요 방금 그 고스트 코어는 이제 서예덩님 진영 블랙 리스크에 블랙 리스크? 블랙 리스트 블랙 리스트의 스킬인데 건물 힐을 주변에 힐을 주는 건물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고스트 코어가 두번째 글로벌 스킬의 고스트 리콜의 핵심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고스트 리콜은 뭐냐면은 고스트 코어로 이제 소환한다요 그래서 사실 저 고스트 리콜은 어떨 뜻이냐면은 본진에다가 고스트 코어를 지어놓고 찔렀다가 견제 유닛을 회군시킨다던가 비싼 유닛 뭐 공중 유닛이나 그런거 회군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몰래 막 이런데다 고스트 코어를 딱 박아놓은 다음에 내 본진에 있던 고스트 내 본진에 있던 유닛들을 고스트 리콜로 여기다 뿅 데려 놓는다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요런 식으로 고스트 리콜을 사용하는 거고요 한 번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자 여기 라이칸 라이칸이 이게 DPS는 정말 좋은데 여기 37이나 되잖아요 DPS가 얘가 사거리가 얘가 사거리가 DPS는 진짜 좋긴하나 화력은 정말 좋은데 자 치타가 많이 모였어요 단방향 커널이기도 하고 건물 아비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 아비터 자 여기는 서욕 때문에 치타로 잘 막았고요 요 치타는 이제 헌비 유닛이죠 팩토리에서 나오는 이 첫번째 유닛인데 이 치타는 보병에 추가 데미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6 데미지 퍼 히트 근데 두번째 보면은 9 데미지 퍼 히트 투 인펜트리 타겟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DPS가 24인데 보병 유닛 상대로는 DPS가 36인 거예요 DPS가 나쁘지 않죠 속도 이동 속도도 어 더 빠르고요 확실히 빠르죠 이 느낌이 어 우린 막 벌쳐보다가 이거 보면은 되게 느려보이는데 이 게임의 유닛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느려가지고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닛은 없어요 똑같은 헌비 유닛 뽑아야돼요 안그러면 못 따라잡아요 자 치타로 그리고 이 치타는 공중 공격을 못하는 대신 하푼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하푼이 뭐냐면 여기 옆에 우와 작살 같은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공중 유닛을 이제 그 워3 크립트 핀드처럼 끌어내리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지속 시간이 조금 느려가지고 보병 상대로 DPS가 60이 되는거 아니냐고요 그게 이게 치타가 6 데미지를 4방 따다다닥 쏘는게 합이 24가 되는거기 때문에 6 곱하기 4해서 24인거거든요 이게 6 4 24 그래서 9 4 36이죠 따다다닥 이 DPS인거에요 따다다닥 방금 무슨일이란거라면 타이탄이 한방 쏘왔어요 타이탄 어디갔냐 여기있다 타이탄 타이탄 3티어 유닛이거든요 뉴 호라이즌에 3티어 팩토리 유닛인데 아아 한방 딜이 장난아니죠 350 그리고 이거 스플래시에요 체력도 장난아니고 얘의 단점은 두가지가 있는데 느리다 그리고 공중공격 못한다 단점이 두가지에요 스킬도 있어요 스킬도 3개나 돼요 얘는 이제 일정 거리를 돌진을 한 다음에 넉백을 시키고 잠시동안 그 자리에서 무적이 되는 스킬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 스킬은 요 만화를 초당 소모해서 자기 실드 실드를 빨리 회복시키는 자가 실드 회복 스킬이 있고요 세번째는 이제 워스톰프가 있어요 근데 워스톰프도 이제 만화를 소비하고요 셋 다 만화 소비하던가 어쨌든 그런 유닛이에요 기동력과 이제 공중공격을 못한다는거 빼면은 아 그리고 인구수 20이나 처먹고 딥 다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 다 빼면은 아주 좋은 유닛이에요 이거를 지상에서 유닛이 이길 수 있는 유닛은 없거든요 얘를 지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닛은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느려 터졌긴 한데 그 느려 터진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뉴 호라이즌은 이제 텔레포트 스킬이 있거든요 방금 아까 여기서 뻥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말한것도 뉴 호라이즌이 텔레포트 스킬 쓴거에요 텔레포트 스킬이 뭐냐면은 이제 고스트 리콜이 아까 고스트 코어에 소환하는거라 그랬잖아요 이건 반대로 이제 3티어의 이 R&D 랩 여기서 텔레포트 연구를 하면은 자기 본진 주위에 있는 유닛을 내 시야가 닿는 곳으로 보낸다 이런 스킬이 있어요 이 느려 터진거를 보완시켜줄 수 있는 스킬이죠 주로 공격할때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씩 이런데 막 툭툭 던져가지고 하나씩 이런데 툭 이런데 툭 뭐 이런데 툭 던지어서 이제 혼자 있어도 잘 싸우니까 이제 뉴 호라이즌에는 그 페가수스인가 그 공중 유닛 좋은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시야를 확보를 한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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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이제 시야를 확보해주고 요게 이제 공대공을 스플래시 바이키리처럼 공대공이 스플래시를 하는거에요 얘가 대신 이제 공대공 공대지를 이제 전환하는 유닛이거든요 뭐 바이킹처럼 내려가진 않는데 이제 공대지 공대지 따발총을 쏠때는 미사일 공대공을 못쏘고 미사일 공대공 쏠때는 이제 공대지 따발총을 못쏘고 토글하는 유닛이죠 토글 토글 토글하는 토글형 공격 유닛이고 linked 이렇게 말하는사이에 서일덕님이 공격을 한번 낳았어요 자 고스트네이션! 이건 지금 블랙리스트의 은신 스킬이에요. 뉴 호라이즌이 본진에서 텔레포트 스킬이 있는 것처럼 블랙리스트는 본진에 잠깐 동안 우리 애들을 클로킹 시켜줄 수 있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는 업그레이드 중에 우리 아군 유닛이 클로킹 됐다가 클로킹에서 풀리면 공속이 늘어난다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런 패시브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고스트네이션이 공속 업에 효과를 주는 그런 깨알같은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은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속 업 효과 주는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었구요. 팔콘, 이것은 이제 블랙리스트의 3티어, 2티어였나? 어쨌든 두번째 공중 유닛이거든요. 이게 2티어에서 뽑을 수 있었나 3티어에서 뽑을 수 있었나 갑자기 헷갈린데 아마 2티어에서 에어필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뽑을 수 있을거에요. 2티어 유닛일거야. 그래서 대신 성능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공대공 공대지 다 되고 기동력이 괜찮고 애매하게 좋은 유닛인데 이 녀석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페가수스가 이 뉴 호라이즌의 그 헬리콥터 페가수스가 발키리처럼 스플래시를 주기 때문에 페가수스가 한 대여섯개 쌓여버리면 이 공중 유닛으로 맞짱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지상 유닛으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싶긴 한데 이 게임의 모든 메카닉 유닛은 헌비 빼고 공중 공격을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글로벌 리스크의 헌비 빼고는 공중 공격을 못해요. 얘네 헌비 아까 치타 봤었잖아요 치타 그 치타도 그 하푼 공중 유닛을 끌어내리는 스킬이 있는거지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데 근데 지금 하품이 의미가 있겠다 싶기도 한게 어 싸워요 오 그래도 재미있어 좋다 오오오오오오 아 그리고 이게 오오오오오 아 그리고 이게 충돌 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자 아 그래도 라이칸이 라이칸도 공중 공중 공격 하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방금 깨알같은 장면에 하나 있었는데 이 모든 뉴 호라이전의 유닛에는 쉴드가 있잖아요. 쉴드가 있는데 이 밥집 서플라이가 쉴드 배터리에요. 여기 지금 만화 따는거 보이죠? 만화 따는거. 이게 쉴드 배터리에요. 그래서 깨알같이 방금 쉴드 배터리 효과를 받은걸 봤구요. 이게 은근히 방어에 좋아요. 쉴드를 꽤 빨리 채워주거든요. 생각보다. 자 요거 잠깐 무적되는 스킬 요거봐요. 데뷔지않맞죠? 자 원스턴프 오우후 야아 여기 풀업이 되긴 했는데 아 문헬 문헬은 체력도 채워주잖아요. 여긴 쉴드 밖에 안채줘요. 그러니까 쉴드 배터리에요. 쉴드 밖에 안채워줘요. 체력은 아니에요. 체력은 아니에요. 체력은 아니에요. 이야아 몸빵은 아주 지대로네. 다 근데 지금 이런 대빵 큰 유닛들이 여기 있을 때 뭐 이럴때 뒤를 쳐야되거든요. 지금 블랙리스트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을 짜자자자자 뽑아내서 뒤를 쳐야되는데 아 아 지금 이게 인구수가 20 40 60 70 80 90 50 5 이거 인구수 하나당 4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120 병력일거에요. 그러니까 120, 130 병력이거든요. 이거 지금 1군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병력 전부에요. 이럴때 이제 게릴라를 해야되거든요. 게릴라를 해야되는데 아 이거 게릴라가 잘 일단 하고 있네요. 게릴라 잘 하고 있고 야 그래도 8폭은 잘 싸운다. 잘 싸우네. 야 이게 DPS가 좋아서 그런가? 충돌 크기도 좀 크고 그래서 어 생각보다 스프레쉬에 영향을 들받는 것 같고 자 여기 라이온도 나왔네요. 아 근데 이게 빠지는게 아니라 여기를 다 줄 각오를 하더라도 1군만 빼고 요런데다가 새살림 차리고 도망자를 해야되고 도망자 도망자 블랙리스트를 해야되요. 이거 다 줘도 이거 깨고 여기 좀 피해주고 그러면 이득이라고 생각해야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필수적으로 깨야되요. 필수적으로 유닛이 왜 이렇게 없지? 유닛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병력 생성 건물은 8개가 있긴 하거든요. 8개면 뭐 적은건 아니긴 한데 물량이 여기에 공격할 유닛이 없어요. 어 여기를 막고 있었네. 여기를 막고 있었네요. 여기를 막았구요. 여기다가 그 물량들을 다 투입해서 막은거 같아요. 아 막은건 좋은데 그럼 여기를 깨야되거든요. 자기 있게 깨졌으니까 이게 인구수가 일꾼 인구수도 무시를 못해가지고 4개의 멀티가 1개인거 같아요. 다섯개까지 돌리면 이게 기지당 인구수 15잖아요. 그러니까 15 6 30 60 여기까지 다 채우면 75거든요. 그럼 이제 인구수 125으로 싸워야되니까 이게 물 이게 한방 힘에서 밀리거든요. 여기 다섯개까지 다 채우려면 정말 뭐 이런데를 네 활성화가 여긴 돼있고 여긴 너무 많다. 지금 서혜덕님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거 봐도 여기도 너무 많아 이거 지금 일꾼 다 합쳐보면 일꾼 75개가 되긴 한거 같아요. 너무 많은데들이 있어서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데들이 있어. 저런거 정리정돈 해야되요. 아 서혜덕님 RTS 짬밥이 몇 년인데 부끄럽다. 아 내가 이런말을 했다는거는 서혜덕님 비밀이에요. 비밀이구요. 그 물량이 사실 블랙리스트 유닛들은 인구수를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아마 얘가 13인가 13인가 그러고 얘가 10 그 정도 일거에요. 블랙리스트 유닛 중에 15를 넘어가는 유닛이 없을 거거든요. 얘네는 인구수를 그래도 좀 덜 먹긴 하는데 그 대신 좀 체력도 좀 적고 이거 봐요. 1225 타이탄 어디갔어? 타이탄은 막 체력이 쉴드까지 합쳐서 6000 이랬거든요. 얘네는 인구수가 적은데 체력들이 좀 적긴 해요. 그래서 좀 게릴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구수 많은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인구수 400으로 맞추면 뉴허레이즌이 너무 세질 거 같아요. 인구수 리워크하면 유닛 디자인도 리워크 해야 돼요. 너무 세요. 인구수 높은 유닛들이 너무 세. 리워크 해야 돼요.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뜯어고 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인구수가 많이 쳐먹다 보니까 포탑 게임이 되거든요. 인구수 200은 너무 빨리 차고 인구수 200을 채운 다음에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포탑을 막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탑이 성능이 썩 나쁜 것도 아니고 포탑 성능도 괜찮아가지고 포탑 도배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미네랄 150밖에 안 맞거든요. 포탑이 아 물론 블랙리스트의 포탑은 이게 업글 여기 지금 업글된 포탑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75에 25이네요. 원래 125로 시작했 125인가? 어 125로 시작했다가 업글하면 50에 25가 추가돼서 175에 25 근데 대신 얘가 타워 중에선 제일 좋고 체력이 사거리도 DPS도 얘가 제일 좋아요. 공대공 공대지 다 되고 그래서 타워가 성능이 좀 괜찮아가지고 고티어 유닛 뽑으면서 타워 도배가 이게 되게 합리적인 전략이 되거든요. 내가 아까 했었잖아요. 음 좀 설계를 다 뜯어 고쳐야 돼. 다. 물량전을 보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되게 애매해질 거예요. 진짜 아 서예덕님 여기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여기 공격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서로 막바꾸기 식으로 하면은 서예덕님이 좋죠. 왜냐면 지금 서예덕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캡틴 스파르타님은 세 개 밖에 없거든요. 뒷심에서 딸려요 지금 뒷심에서 너무 딸리고 있고 이 타이품도 되게 좋은 유닛이긴 한데 얘가 또 사거리가 40이나 돼가지고 타워들이 얘를 공격을 못하거든요. 얘 타워 철거하는데 되게 좋은 유닛인데 타워들은 사거리가 35일 거예요. 아마 공통적으로 35일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서예덕님 여기 깼고 어어 자 하푼 하푼으로 끌어 땡겨졌고요. 하푼 한번 구경했고 하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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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도 공격을 해요. 하푼 다 썼어 근데 하푼을 잘 활용해서 공격을 잘 해줬고 자 이러면 서예덕님이 겁나 유리하죠? 하푼 또 일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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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쪽에 멀티를 복근하고 있고 여기 다 깨져도 돼요 이러면 일꾼만 뺴면 되거든요 깨질 것 같을 때 일꾼만 슥 빼놓으면 게고 아 여기도 고갈드인데 오오 야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캡틴 스파르타님 거였네요 이게 미니배비 미니배비 다 노란색이라가지고 헷갈렸네 자 그러면 지금 자원이 뉴 허라이즌 캡틴 스파르타님은 여기 하나고 천일덕님은 여기 깨졌고 여기 일꾼이나 빼야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이제 여기 돌릴 거니까 여기는 미네랄을 얼추 캐고 있네요 세 군데 세 군데를 캐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세 군데를 한 군데대 세 군데대 여기 뉴 오라이징 꺼 여기 한 군데대 세 군데대고 여전히 자원력에서 미친듯이 서예덩 님이 앞서고 있어요 일꾼은 빼는게 좋을텐데 일꾼은 미리 뺏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 여기서 죽었겠다 여기서 죽었겠고 이 포타 성능을 보면은 35 사거리 dps 26 체력이 550 대충 어? 텔레포트 했어 여기다 수비하러 왔네요 아 물량 모아서 물량이라 그래야 되나? 많아 보이네요 아 여기 아 기지는 깨졌고 한 방 싸움도 어려운 아 근데 공중 공격할 애가 없어 하푼이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빠져야죠 그래도 여긴 깼구요 사실 여기를 깨야 되는데 그쵸? 자 불소방차는 도망가고 있고 물 대신 불을 질러주는 불소방차 왜 이름이 크로코다일이지? 그냥 파이어 트럭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긴 그럼 얘는 왜 치타야 음... 그래도 캡티디 스파르텐데 여기 여기 두 군데 자원 캐면서 여기까지 지금 확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돌리면 세 군데 서혜덕님은 한... 여기 다 캤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긴 하네요 네 군데긴 한데 어... 이게... 요... 타이푼이 공대공도 되는 유닛이라 그리고 이게 스플래시거든요 어... 요것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긴 할거에요 그쵸? 아마 이제 하푼을 따다다다다닥 써줄 것 같아요 하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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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푼이 안들어가 스타투처럼 스킬이 그냥 무대지정이 되어있어도 하나씩 쓰거든요 스킬 쓰기는 편해요 아 정확히는 한꺼번에 쓰는 스킬이랑 하나씩 쓰는 스킬이랑 구분이 되어있긴 한데 자 그래도 하푼도 없나? 얘 하푼 없니? 자 여기 그래도 타이푼 다 잡았어 자 이거 하나 남았다 야 이거 막을 수 있냐? 하푼! 하푼! 하푼이면 얘까지 잡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막을 수 있는게 하푼! 하푼! 아 근데 여기 포탑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자 파이어플라이가 나왔어요 아니 드래곤플라이가 나왔어요 이 드래곤플라이는 건물 대상으로 DPS를 두 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패시브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거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 포탑 철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도움이 안됐구요 자 그래도 여기 한 요정도까지 철거를 해놨고 문제는 여기거든요 여기 기반 시설도 좀 만들고 있고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여기인데 자 계속 치타랑 팔콘 조합 치콘? 팔타? 치팔? 어어 자 텔레포트로 왔는데 다 하푼으로 끌어내기였고 근데 이 하푼이 생각보다는 지속시간이 야 근데 화력이 화력이 좋다 얘가 DPS가 76이나 돼가지고 지금 화력이 좋아요 GG 자 이렇게 해서 패티에스파르탄 뉴 호라이즌데 블랙리스트 선혜떡님 경기는 선혜떡님 승리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우린 나갈까요? 아 벌써 11시야 어 으어 아 어 피곤하다 여기까지 할까요? 마지막 경기가 아주 그냥 서로 이쪽저쪽 왔다갔다 치고 난리났었네요 게임 잘 봤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